박지영 차장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어제 안 모신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저는 제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모았는데 저희 방송에서 어제 같은 날 사야 된다. 위기를 공포를 매수해야 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발 빨리 움직이는 오늘 정말 다행이었죠. 오늘까지 하락을 했으면 패닉 국면이었을 텐데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3% 1000포인트가 넘게 빠졌죠. 그러니까요. 제가 3시부터 6시까지 보고 나왔거든요. 3시부터 5시 한 40분까지 보고 나왔는데 4시 5시경에서 살짝 들더라고 2%대 중반까지 그래서 아 제발 그렇게 했는데 다시 출석 풀석 주저앉으면서 끝났길래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유독 우리 시장만 강했던 것 같아요. 돋보이게 일단은 미국 증시는 좀 빠질 때가 됐고요. 우리 증시로 치면 2600을 넘어서 2700 2800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었고 샌더스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g20에서는 디지털세 이거 부과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여기에 한국도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미국은 코로나 영향보다는 공급망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컸었던 것 같은데 여기다가 연준위원들도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지금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지금 7월 달에 당장 금리를 내리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시장에서 지금 이게 페드워치에서 금리 가능성이거든요. 인하 가능성이죠. 이게 전반적인 가능성입니다. 지금 125bp에서 150bp 유지 동결할 가능성이 38.9% 그다음에 인하할 가능성은 25bp는 32%로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했거든요. 전주까지만 해도 여기 보시면 이게 전주의 16%였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5bp 인하 가능성은 6.7%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다 뭐다 이러면서 채권금리도 급락을 했고요. 그렇죠. 30년물도 급락을 했고 10년물도 급락을 했고 장단기금이 역전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어제 쏟아졌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연인끼리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사귈 때 서로 좋으니까 좀 단점이 보여도 참다 참다 한꺼번에 확 쏟아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열폭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미국 증시도 아니 자구나면 오르고 열폭은 아니다. 열폭은 열등가 폭할 열폭이래요. 뭐 하여튼 내가 그때 잘못 써서 혼나는데 어쨌든 미국 증시가 자구나면 일어나니까 뭔가 좀 안 좋은 게 보여도 밸류에이션이 높다는데 괜찮겠어? 에이 자구나면 오르는데 무슨 상관이야. 뭐 디지털에 지금 유럽에서 물린다는데 기술주 구글 이런 거 괜찮겠어? 에이 내일 또 오를 건데 무슨 상관이야. 계속 그렇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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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한 방에 그냥 빵 터진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이 계속 내린다면 우리 증시가 멀쩡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 미국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죠. 우리나라 이렇게 반등되는 거 보고 오늘 아시아 증시 크게 안 떨어졌다라고 보면 거기에 또 우려감들 또 많이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크게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공포가 온다? 이건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온 것 같고요. 지수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돋보였던 시장인 것 같아요. 코스닥이 좀 더 올랐습니다. 어제 좀 더 많이 빠졌는데 오르긴 좀 더 올랐고요. 코스피는 24포인트 상승해서 1.1% 상승을 했습니다. 1100선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17포인트 상승을 해서 656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건 외국인이 여전히 팔고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어제도 사실 외국인이 7천억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를 압도적으로 그냥 셀업을 했는데 그걸 대체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많이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했는데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네. 오늘도 지금 외국인이 또 7600억 팔았거든요. 어제에 이어서 또 팔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까지 매도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 지수 추정. 그렇죠.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까지 매도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개인들이 선방을 하면서 막아줬고요. 이 부분은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율 급등하면 외국인은 좋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매도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환율은 지금 10원 가까이 9원 90전이나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락을 크게 했는데도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외국인 환율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은 이제 확진자 수랑 조금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원래는 이제 확진자 수랑 비교해볼 데이터는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 종목 수도 많았었고 환율도 9원 90전이나 하락을 하는 긍정적인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미국에 비해서 선반영됐다라는 것이 조금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긴 우리는 뭐 금요일 날 제법 많이 빠졌고 월요일 날 많이 빠졌으니까 미국 낙폭원을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새로 시작한다라는 개념이 있지 않았나 사실 삼성전자의 조업 중단 글쎄 이게 반도체 부분까지 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우려가 어제 장면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걱정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구미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서 일부 하이닉스에 또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제 구미공장은 3일 정도 가동을 중단했었거든요. 24일부터 다시 재가동됐고 하이닉스도 지금 교육동이긴 하지만 이제 확진자가 나와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금 많이 빠진 게 IT 쪽이거든요. 그렇죠. IT 섹터. 이유는 이제 중국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가장 많이 받는 데가 IT 섹터예요. 거기에다가 아시아 쪽에 대만이라든지 한국 같은 뭐 tsmc나 삼성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섬플라이 체인이 망가지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런 쪽으로 확산 이제 확진자가 확산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2월 소비심리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급락했군요. 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96.97.3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이건 좀 잘 나가다가 급락한 거죠 그렇죠. 1월 달에는 104.2로 3.7포인트가 개선이 됐었는데 2월 달에는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것도 화면에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전반적으로 안 지워진 게 첫 번째로 이 부분 가게 수입 전망이 1월 달에는 1.3포인트 플러스였는데 이게 1.7포인트 마이너스로 3포인트나 7.3포인트 중에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무슨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급전지카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장사 안 되지 않습니까 가게 자영업자들 이건 계속 제가 외식하라 외식하라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19 다 반영된 거라 이거죠? 그렇죠. 이게 심리가 반영이 된 거죠. 오늘 저도 여의도에서 점심 먹는데 정말 저는 그 가게가 사람이 없는 거는 제가 여기 한 7년 8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줄을 섰어야 되는데 테이블이 한 세 테이블 차였더라고요. 어딜까 궁금하네 뼈다귀 해장집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없더라고요. 사장님 오늘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시켜 먹었어요. 도시락 시켜 먹었어요.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지출 전망도 전원에는 0.4%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1.5포인트 반전이 됐고 소비가 안 되니까 경기가 좋을 리 없고 향후 경기 판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생활 형편 전망 이런 것들도 지금 1.8포인트나 하락했거든요. 소비가 안 좋아지고 수입도 안 좋아지고 형편도 안 좋아지고 여기다가 마스크 가격은 장당 5천 원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10장만 사도 20만 원 아니겠습니까 계산이 또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4인 가족이 20만 원이에요 4인 가족이 10장 그렇죠. 한 달치를 사면 하루에 한 개씩 쓴다고 하면 60만 원 50만 원 60만 원이 그냥 한 달에 날아가는 거예요. 돈 없으면 마스크도 못 쓰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대인플레이션율 이게 전월에 플러스 0.1포인트였는데 0.1%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0.1%포인트로 하락했습니다. 내일모레 한국은행에 금통위가 있거든요. 지금은 동결이 우세했어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결이 많이 우세했고 해봐야 4월 정도에나 한번 내릴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한국은행은 셈법이 매우 복잡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정프로하고 내기하는 건데 박 차장 걸어보세요. 제가 작년에 정프로님한테 한번 졌잖아요. 그래서 완전 사실 이건 맞출 수 있는 그런 50-50인데 뭐 그렇죠. 저는요 저는 동결입니다. 동결? 네. 그때 너무 좀 급진적으로 갔다가 완전히 알았어요. 그러면 선택을 하시니까 저도 동결입니다. 하면 재미없잖아요. 저는 인하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무디스라든지 다 이제 성장률 전망치에 2%에서 1%일 때로서 낮췄거든요. 나 이랬더니 이렇게 자청수를 드지 이건 맞춰야 먼저지고 틀리면 망신인데 김프로님 제가 작년에 정프로님한테 한번 쥐고 그다음에 한번 이겼어요. 제가 맞췄거든요. 그래서 지금 1대1인데 여기서 승부를 갈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성장률도 지금 낮아지고 있고 이제 기대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거 작년에 가장 걱정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디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거에 되게 만족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마이너스 0.1% 유가도 지금 박살나고 있고 지금 금리 주택가격 이런 거 좀 작겠다고 빈대 잡으려다 초간상간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주 그러니까 20명 중에 2명 정도 인하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결 이었는데 이었는데 지금은 한 반반 정도 되죠. 왜냐하면 이게 이번 주 초에 아마 조사를 했을 거예요. 이번 주 초에 월요일 날 폴 그렇죠. 제가 보는 연합인포맥스 폴에 월요일 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반영이 안 됐다라고 봐야죠. 이주요 총재가 아마 그런데 그렇게 급진적인 분은 아니라서 저는 동결을 할 가능성은 높은데 동결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여지를 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음번에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안정을 좀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금리를 낮춰서 정말 이게 경기의 부양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구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인하에 대한 예상을 하냐면 물론 이제 가장 큰 건 박정용 차장이 먼저 동결을 외쳤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 이 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 이 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은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니고 경기의 모멘텀을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또 통화정책이나 측면에서도 일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스탠스를 취해주는 게 지금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일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반등이냐 아니면 그냥 이 기술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쌍바닥이냐 뭐 이런 논의를 우리 윤지호 센터장과 해보겠습니다마는 뭘 확인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일단은 두 가지로 확인을 해야 되죠. 확진자 수 확진자 수가 고점일 때가 지수의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2월 초에 이제 중국 증시가 반등하게 된 계기도 그거였어요. 확진자 수가 하루 약간 통계 수치를 바꾸면서 급격히 확 늘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확진자 수가 점점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중국 증시가 반등을 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수를 어떻게 예측을 하냐 중국은 크게 확 번지면서 15일 걸렸거든요. 확진자 수가 고점까지 가는데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31번 환자가 예배 참석한 게 9일 16일이었습니다. 지금 임상적으로 한 7일에서 8일 정도면 발현이 된다고 하니까 16일에서 한 8일 정도 지나면 23일 이게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명단을 구했다라고 해요. 신천지 쪽 명단을 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사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면 열나는 전 국민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것보다 빠르게 늘어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숫자가 우리나라가 또 결과 뒤쪽 빨리 나오는 나라라면서요.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의료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더 이상 확진자 수가 늘지 않으면 그로벌적으로도 약간 안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외국계 자금 빠져나간 게 좀 줄어들고 우리도 안심을 시장에서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확진자 수 고점이 지수의 저점이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한 머니들은 먼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연준의 스탠스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연준이 계속 매파적으로 나온다. 2018년 10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에 도달했다. 이 말 한마디에 미국 증시구 전세계 증시구 완전 다 박살이 났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미국 경기가 좋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연준이 도와주고 통화 정책. 위기가 생기면 어벤져스가 출동해서 진화를 해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최근에 연준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계속 지금 금리가 너무 낮으면 다음에 정책 우리가 통화 정책 사용할 때 좀 안 좋기 때문에 너무 미리 내리는 건 안 좋다. 미국 경기는 좋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그런 스탠스다라고 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클라리다 부의장 연설이 있거든요.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이 물론 의장이긴 합니다마는 경제학자 출신도 아니고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연준 내 발언의 어떤 무게감이랄까 클라리다 만만치 않은 분이죠.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경제와 언론과 소통이거든요. 자기 혼자 갔을 때 경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함부로 입놀려서 시장을 박살내는 일은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8년 교훈도 있고 그래서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는데 리스크 요인으로는 남아 있다. 연준이 시장을 일부러 어렵게 해야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럴 이유는 없어요. 시장이 빠지는 국면에서 어느 정도 스탠스로 시장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좀 놔둘 것인가 그런 우려가 있고 시장을 막 주위 흔들 정도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연준을 지배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특별히 어제 같은 장을 보면 연준 의원들도 언젠가부터 금융위기 이후부터 새가슴들이 돼가지고 약간 시장에 끌려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하루 약한 걸 못 견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물론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미국 시장의 기반이 되고 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연준의 스탠스도 좀 면밀히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끝나고 어디로 갑니까 저는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고 왜 일이 있어서요 모 회사는 다 재택근무를 하는데 빨리 즉사하려고 가십시오. 52시간 해당되는 분 아닙니까 해당됩니다. 그런데 뭐 그 정도까지 야근을 하지는 않았어요. 상무가 그렇게 좋아요 네 상무되려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요 저희 회사분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될 것도 안 되나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상무쯤 되는 분들은 다 그런 농담 합니다. 자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 안전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다시 오겠습니다.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